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? 말 좀 해봐요 속시원히 이건 이태백 씨만의 작품이 아니에요 내 작품이기도 하다고요 제 거 벗겼습니까? 안 벗겼습니까? 남의 아이디어 훔쳐놓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게 그게 다 광고입니까? 로비를 하든 남의 끌 훔치든 승리를 위해선 1초도 고민하지 마세요 엄마! 느리세요 어디 있어? 저희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이 일대 가게 간판들 싹 다 따오겠다는 각오로 저희 간판 천국 멋지게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너 지금 상태로 광고인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야 네가 더 이상 초라해지는 거 나도 보고 싶지 않아 지금은 니들 세상일지 잘 모르겠지만 기필코 내 세상 만들 거다 마진가 사장님 맞죠? 지라시 마사장 꺾기 전에는 이 동네 간판 하나 달기 힘들걸 한 판 뚫어왔습니다 정식으로 붙어보시죠